자, 여기 앉아있어. 오늘 지이스킹 고맙습니다 네 버스를 탔는데요, 좀 전에 홍 박사님 아지슬이 좀 전에 버스 탔답니다 홍 박사님 결국 못 보고 가는 건가요?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되게 초점이 또 풀려있어 운전 똑바로 해 저기 저기야, 아지슬이 야, 너 오늘 개 탔다 개 탔어 아지슬이 아, 아지슬이 어디 가요? 집에 가요 데려다 줄게요 타요 타요 타 타 타 타 Events 타 우왁 타 타 이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? 그래! 무서워! 우리가 죽여줄게요!